이번 주에는 광복절 있고 특사 있고 대통령 취임 100일도 있고 일들이 많은 주인데 100일 성적표 한번, 한번 매겨볼까요? 아니, 성적표라는 게 여론조사,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성적표죠. 여론조사라는 게 성적표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조사의 긍정과 부정 그걸 아예 우리 100일 성적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긍정이 25%, 24%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100일 성적표는 24점에서 25점, 결국 20점이 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. 그리하여 20점이 나온 겁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을,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60점, 70점이 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24점, 25점.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0대 80이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20점이 나온 거지. 그래서 20점. 뜬금없이 20점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걸 계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지. 굉장히 과학적인 20점이었군요. 유 총장님은 그러면. 굳이 점수를 주자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60%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. 그래서 만점을 60점으로 주면 24점은 딱 40점이에요. 60점으로 쳤을 때. 60점 만점 치면. 60점을 만점으로 쳐서. 그러면 24점은 딱 40%야. 지금 관악이 되냐 안 되냐. 이제 지금 그 뒤로에 서 있다. 거기 걸려 있어요? 걸려 있다. 40점 대 20점. 여당이 더 짜게 주셨어요. 다행이 더 짜게 주셨어요.